아침에 매일 이정도 되는 비타민을 먹고 있어요. 한국하고 와이업 이런 데서 약을 사서 먹고 있어요. 항상 안 먹어서 제가 이렇게 챙겨주고 있어요. 아침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홍차티를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이게 저도 소개를 받아서 처음 마셔보고 너무 맛있는 거예요. 향기가 정말 꺼내줘요. 간만에 마셨더니 티백에다 우리는 걸 커피처럼 해버렸어요. 진짜 웬일이야. 세상에 무의식으로 커피를 타고 있어요. 향기가 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사라졌는데 이제 음식들을ischts을 사랑해요. 정말 정말 고마워해요! 점심에 떡볶이 만들어 먹으려고 해요. 떡볶이 만들어먹으려고 해요. pregnant, 감자, 여름, 당근을 먹어가지고 본질적으로요. 드라마 덜에 먹으면 더 맛있어. 맞댄스. 그냥 먹으면 더 많이 안보는 거 같아요. 오! 한 번에 벗겨졌어 드림도 받았던 리스리스국을 조금 넣어요 반이면 매우니까 한 조금씩 넣어요 오! 완성했어요 잘 먹겠습니다 맛있어! 어때? 응, 맛있어 안 매워? 아, 매워! 짱 매운데? 여보, 안 매워? 네 그치? 울지 말고 한국 떡볶이 있고, 도로도로 있어요 그런 떡볶이가 있고, 이거는 국물 떡볶이요 아, 려홀 맛있어 왜 울고 있어? 울지마 이제 곧을 쓰면 크리스마스잖아 이제 리스 만들어 볼 거야 약간 이런 색깔로 만들어 볼게요 이거 엄마 말려 볼게요 맞아 맞아, 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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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своей 땅 emphasized 뜨wig어뜨끗 두또이고 두또이고 빅OO 남모놈 옆에 wherever 아 예쁘다 이거 봐 브라이링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엽다 이게 세이버 뭐지? 오니기리? 이거 해줄까? 키라멘자도 해줘? 응 알았어 키라멘자 숟가락도 엄마가 해줄까? 오케이 좋아좋아 좋아좋아 오 이것도 너무 귀엽다 런스박스 크리스마스 카드 보리펀치 하는거인데 이게 너무 귀여운거 같아요 아 이것도 너무 귀엽다 역시 데코하는거 이렇게 두종류 있어서 총 8종류 진짜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거 같아요 하나만 자꾸도 분위기 너무 나죠? 지금 이렇게 샌드치 싸고 이렇게 할 수 있는거 와 크리스마스 컵 너무 귀여워요 눈은 자기가 붙이는거래 눈사람도 있어요 플랜트도 엄청 많고 크리스마스 파티할 때 쓰려고 아 귀여워 이거 도시락 싸는데 쓰는거래요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아 너무 귀엽다 장식품도 개인적으로 페리아가 제일 예쁜거 같아요 있어요? 오 진짜? 정량패딩 3천원정도 조금 비싼거 같아요 요즘 엄청 유행하는 키미츠머니가 티비를 안봐서 왜 유행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엄마랑 천천히가 천천히 아 근데 너무 이건 좀 모양이 이건 좀 배 따뜻하게 해주는거래 역시 앙파만이 제일 귀여운거 같아요 또떠러도 있어요 앙파만이 또 센터치로도 있네 에코백은 사도사도 이쁜게 너무 많아서 에코백이라는게 너무 귀여운거 같아요 안녕하세요 사치쿠 일러오세요 이거 보세요 이거 두개 이거 엄청 차져 여기 큐리가 너무 덥다니까 오이 기다려서 줄 사야겠다 오케이 사과집에 있어 사과 또 사볼까? 토마토 사자 일로와보세요 토마토 양도 많은데 싸다 일로와보세요 돈이 진짜 많아 우리 토마 아이고 귀여워 안녕하세요 제로완 키라멘자 제로완 키라멘자 제로완 키라멘자 넣어주세요 드시고 하영 아 그 카페를 밀고 싶은거야? 아 정말 대단하다 우리 아빤님들 어 나도 배고파 갈거야 지금 가고있어 저의 햄버거를 먹고싶다 저의 햄버거를 먹고싶다 아 아 아 아 아 아 맛있어? 아이고 잘먹는다 아 예약은 Abi가 왔습니다. 다음날은 저희랑 같이 먹어줬어요. 아이고 잘 먹는다. 하이구 잘 먹는다. 나한테 각장 맛있게 먹었어요. 하하하하하하 아이고 잘 먹었어요. 아이고 잘 먹는다. 아유 잘 먹는다 아유 잘 먹는다 소화하면서 먹어야지 이렇게 돼서 먹어요 어때 맛있어? 진짜 맛있지? 아유 잘 먹었다 너무 많이 먹었다 얘들아 하와이는 못 가지만 올라온다 진짜 무슨 하와이도 같은데? 기다려봐 아 여인입니다 진짜 하와이도 감사합니다 고마워 아이스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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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고마워 고마워 아이스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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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sa아 아이스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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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유를 할 수는 어이 어이 아이스크림 또 왔다 둘 다 일어났어요 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의사까지 갖고 와서 보는거야? 응 바이바이 아이고 예뻐 나 갔다올게 안녕 지난번에 잘 먹었습니다 mujiz 얼굴에 냉장고에 하기때문에 Assim 아 르 아 여기여기여기 아, 실례합니다. 아, 실례합니다. 뭐가 맛있을까? 크로크산 때가... 아, 탁코리! 맛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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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맛있을까? 크로크산 때가... 아, 진짜 맛있겠다. 맛있겠다. 어, 진짜 치즈맛이래? 응. 그 저번에 거 봤다, 그냥. 아, 봤어? 어땠어? 재밌었어? 어, 한국 보는 게 진짜 너무 좋다.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 맞아요. 아, 맞아. 치킨 진짜 많이 샀던 것 같아요. 오, 진짜요? 오, 진짜요?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차라리에 인격체가 없어진 걸 다니다. 마스크 물어, 마스크. 아, 왜 그래? 유튜브가 필요한 거네. 방각 이런 게 아니고 뻔뻔함, 뻔뻔함. 고생하셨습니다. 바이바이. 노시아 crossover 정말 applause. 1960년대 거야. 바이바이 esta 우주의 마스크가 Valerie5 목도리 한 거, 엄마 너무 추워서 일로 오세요! 피트구트구트구트구트구 이게 뭐야? 루돌프 오늘은 그럼 루돌프 하자 무슨 냄새나? 딸기캠 그치, 딸기캠 냄새 맡아 우와! 루돌프? 아, 만지고 싶어, 진짜 루고씨들아! 띠! 루돌프가 나왔어요 바이바이 버젼 5,000,000원 잘 먹겠습니다 , 이걸로 lines 어느낌 기다려 후 먹어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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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먹겠습니다 bite 나 오늘 맥도날드 새로 나온 그라코로 먹고 싶었는데 딱 12시에 주유소로 가서 사람이 너무 많아서 돌아왔어요 진짜 너무 급하게 만들었어요 음 맛있어 내일 먹을까? 생각해보니까 내일도 재택근무네? 나는 그라코로가 먹고 싶다니까? 이리로 가? 하리야 이리로 가지 멍멍이 안녕 회사에서 망연애를 인터넷으로 했는데 2시간이나 너무 피곤해서 그런가 어제 그냥 9시부터 계속 잠을 잤어요 이번에 장보면서 산 거 버터를 사랑하는 캐러멜 라테 와 네이밍그 정말 요즘 사람들은 인터넷으로도 많이 피해를 하는데 조긍이 안 돼요 아직도 옛날 사람 됐나 봐 이제 오우 달달해서 너무 맛있다 오우 달달해서 너무 맛있다 뭔가 부족한 거 같아 이거 조금만 더 놀리자 아마존에서 선물이 도착했어요 따르가 세이버 이번에 새로 나온 거 너무 갖고 싶다고 해서 그거를 크리스마스 선물을 샀어요 세이버 친구 이걸 아따한테 주려고요 둘이 항상 같이 놀기 때문에 똑같은 게 필요하더라고요 이게 아따꺼 인지 산타할아버지만 기다리면 돼요 인지 아빠가 산타할아버지로만 변신하면 되는 거예요 인지 내 거 같은데? 이거 뭔가 냉고 막는 거 같은 기분이야? 오 맞아 맞아 역시 맞았어요 제게 도착했어요 허리가 긴 시간 앉아있으면 아파더라고요 이걸로 더 집중력 올려봐야겠어요 오 맛있어 보이는데? 잘 먹겠습니다 치즈 어떨까? 음 맛있는데? 음 맛있어 맛있어? 응 괜찮은데? 치즈집에 못 가니까 집에서 치즈가 먹는 거야 포토오브 어때? 맛있지? 응 아 맛있겠다 하 particular Plugbang 신난? 오케이 그만큼 귀엽다 하늘くаст지 아 이렇게 크기가 universities rael васikes 미니 él 하늘이 Rem Anna 소름은 그게bia 土의 수입을 보러 다시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엽다 키박스 벽스? 어 멍멍이 안녕 병아리장 같기니까 너무 귀엽네 intuitive 같이 가 요구 뭐지? 여전히 귀엽고 여전히ない 여전히 여전히 오래된 무우 모짜렐라 일본 потребito 한국인데도 한국인데도 한국인 바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너무 좋은데 잘 어울리네요 음료를 냈는데 미니메이치간 새해일 축하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